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의 예능게임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에 모든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슈퍼버니맨 병맛 액션게임이죠 자 우리 시청자의 시청자 팬이신 핵조녀보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참 멀티 이번에는요 2탄 2챕터인 칠리픽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어? 아 15개가 필요하네요 아 그러면은 여기 어디에서 당근을 한번 먹어보죠 제가 당근을 갖고 가겠네 네 아 죄송합니다 발버릇이 안좋아가지고 발버릇, 손버릇 다 안좋으신 뭐라구요? 아니 여기서 들어가시면은 아 죄송합니다 다시 갈게요 전 들어갈게요 됐다 저쪽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케이 점프하고 안 돼 난쟁아 안 돼 난쟁아 오케이 아 나 됐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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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여기 있습니다 떨어지지 마세요 당근을 15개 모으는게 좀 빡셀거 같으니까 바로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이랑 시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당근 얻기 성공 네 13 네 좋아요 자 여기서 지금 2개만 더 얻으면 되는거죠 네 어 잠시만요 메뉴로 가서 자 3단계에 당근 얻어보려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자 당근 위치가 아 아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죄송해요 성격이 별로 중심 뭐라구요 아 죄송합니다 네 가자 오케이 아 제발 아 죄송해요 아니 그렇게 급하시면 어제 출발하셨을때 아 어제 출발하려고 했는데 됐다 오세요 편하시겠네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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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왜 안 열어줘 화면 뭐야 카메라 감독 뭐해 뒤에 있는거 봐요 카메라 왜 안할려 야 카메라 뭐하냐 찍으라고 아 카메라 카메라 나 봐달라고 카메라 윈드밀 카메라 나 보고있어? 나 죽었나봐 돌아가셨네요 위에 있나봐요 어 아닌데 뒤에요? 저승사자가 있네요 자 요거는 맵 자체가 아 잠시만 한번만 더 해볼게요 다시 네 한 챕터 한 챕터를 아 먼저 가세요 네네 한 챕터 한 챕터를 네 한 챕터 한 챕터를 어이씨 죄송합니다 한 챕터 한 챕터를 우리 난쟁이 그리고 차푸님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나 안잡아주냐 이상해 아 좀 갔다가 같이 가야되나요 네 갔다가 제가 뒤로 가면은 오케이 아니 왜 저기를 맨인으로 잡아요 다시 갈게 죄송합니다 그렇지 됐다 됐다 나 잡아준다 잡아준다 난쟁아 좀만 기다려 이거 됐다 됐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4탄에서 당근을 얻죠 오케이 4탄 가시죠 4탄 가시 가겠습니다 네 아 능력 바뀌었네요 네 4탄 가겠습니다 당근이 어딨는지 잠시만요 아 이거 뒤에 있었나 앞쪽에 있었죠 자 앞으로 가세요 아니 안 가시길래 예 땡큐 땡큐 스파르타 시기에요 네 땡큐 네 여기 있어요 당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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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가볼게요 네 되게 편하시네요 되게 마음 편하시네 네 됐다 아 사라주세요 사라지라구요 뚝 살아주라는거죠 네 오케이 네 이렇게 14포인트를 얻었습니다 한 포인트 남았네요 아니 아 죄송합니다 네 토끼는 당근이 싫은가봐 얘는 뒤에 있을거 같은데 아 그래요 흰옹 어 맞다 아 역시 당근 냄새 잘 맞는 토끼네 아 네 천만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연애님 네 천만원 아잇 좋아요 감사합니다 뭐하세요 뭐하세요 네 네 데자뷰였습니다 네 저 뒤쪽으로 가볼게요 네 괴수님 어서 오세요 네 스트리머죠 스트리머 네 이쪽으로 오실 필요 없어요 이쪽으로 오실 필요 없고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이 이 당근만 가져가면 뭐하세요 아 아 겨울잠 자시네 아 겨울잠이에요 뭐에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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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야돼 올라야돼 아하하 네 겨울잠 많이 잠으시네 예 괜찮아요 네 아 여기 난자 요거 다음판 가자 오케이 각 챕터마다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해서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아 침착하세요 침착하게 하하 자 아 약간 스릴 즐기신구나 네 파쿠르 하세요 파쿠르 파쿠르 아 다리 다리를 여기다 필요하지 아이고 다시 가겠습니다 네 기다렸다 갈게요 아 예 그러시죠 예 화면이 잘 안보여 아 네 좋은 핑계를 하나 얻으신 하하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찾아드렸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평소에 명장티비 자주 보시나요 자주 보시는거 같은데 자주 보시는거 같은데 감사합니다 저요? 하하하하 내가 누구한테 말합니까 내가 누구한테 말해 하하 아이고 하하하하 다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 자주 보죠 아유 감사합니다 명장티비 재밌는 컨텐츠 뭐 어떤게 있어 좀 기억에 남는게 어떤게 있으세요 하하하하 바로 대가 안나오나요? 하하하하 아니요 저는 배그방송과요 하하하하 아 배그할때 하하하하 그렇군요 배그할때 어떤 부분이 좀 재밌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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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받네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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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왜그러시는거에요 자꾸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차면서 올라오세요 잠시만 개미인가요 땅굴을 많이 파시네 저 올라가는거 같죠 지금 아니 내려가는거 같은데요 잠시만 죄송해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자괴감드네요 아이 뭘 자괴감 괜찮습니다 네 가자 출발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좋아요 앞으로 계속 계속 어 좋아 추천감사합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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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를 못 넘어가네 다시 갈게 다시 자 침착해 침착해 여기만 깨면은 이제 2챕터 2챕터를 할수가 있거든요 뭐하는거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오케이 걸쳐 걸쳐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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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 척첨착해 침착해 침착해 com 그리고 freedoms 당장 담장을 넘어갑니다 자 명작의 솔로 말론런 이렇게 해서 담장을 넘어갑니다 빠더는 돔입니다 네 빠더 던지기 빠더 던지기 아니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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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갈게요 오케이 침착해 침착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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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침착합니다 네 침착해 침착해 침착할 수 있어 침착해 침착해 윽 침착해 엄 karena 침착해 أيغ 어디가고싶어 아 여기 잠깐 여기 이쪽 밑에 있는 계단이 이뻐가지고 잠시만요 아 여기 땅이 좋아서 여기 꽃 있잖아요 꽃이 예 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진로신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제가 발판이 되어드릴까요? 아유 감사하죠 아 잠시만요 네 자꾸 치시네요 아 그냥 가세요 됐다 고고고고 됐다 됐다 아 오케 출발하세요 출발하세요 출발 오케이 요구만 꿰면 요구만 꿰면 난직 아 왜그러시는거에요 오케 올라 올라가 괜찮아 괜찮아 할수있어 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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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오 괜찮아요 괜찮아 침.차.케 침.차.해 침.차.가세요 주산대 놔드렸습니다 나이스 그렇지 네 먼저 출발해도 됩니다 간다는게 지옥으로 간다는거죠 쿠키님 어서세요 자꾸 겨울잠을 주무시는 어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나이스 오케 됐다 오 이렇게 넓게 보이게 와이드하게 보니깐 좋네 오케오케오케 점프점프 지옥으로 점프가 아니라 네 앞으로 점프 네 아 근데 저기서 기다릴테니깐 발판좀 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거의 양악성입니다 아니 겨울잠 많이 주무시네요 토끼가 이랬나 토끼가 이랬나 토끼가 이랬나요 토끼가 이랬습니까 여러분들 파룩기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도 열심히 하시고 난 이만 물결고 올라가고 있어요 네 오케오케 좋아좋아좋아 아 네 연예님 아 감사합니다 벌써 가면 안돼요 네 네 다시 갈게요 괜찮습니다 데자뷰 아니죠 어 아니요 이거 방금 맥걸렸어 말을 도세요 아 아 그래요 예 네 다시 다시야 가져 다시요 갖고왔는데 잠시만요 좀만 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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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이거 먹으세요 먹고 화이팅 비타민 A 충전하시고 돼 화이팅 화이팅 자 구해드릴게요 함께 다시 또 구할 수 있나요 자 어 명장 어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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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잡으면 몰라 잡으면 몰라 그치 좀만 더 좀만 더 죄송합니다 네 네 세찬님 어서서 환희합니다 아 진짜 여기 왜이래 차프님 잘보세요 네 차프님 이런 실수하면 안됩니다 자 어떻게 될지 알겠죠 차프님이 아까 본인 차례때 예 암이 걸릴거라고 리게임이요 잠깐만 요거 드세요 저 너무 양심없나요 맛있어요 아 잠깐만 구할수있어 구할수있어 아 얘 당근때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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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잡아서 잡았나 아 잠시만 어 잠깐만 거기에 뭘 어어 잠시만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네 아 잠시만요 안될거 같은데요 아 리게임 각이네요 네 리게임 진짜 열심히 할게요 네 아 제가 가만히 있을게요 넘어가세요 네네네네네 진짜로 아 진짜로요 아 진짜로요 아 버벅거려가지고 아 렉이 심한가요 지금 어떻게 부드럽게 안나와요 조금 버벅거려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화이팅하시길 바라고 추천 감사합니다 어 네 자꾸 다이빙 좋아하신다 네 스쿠버다이빙 좋아하시나봐요 네 바로 다이빙하시네 네 오케이 뒤로 올라갈수있어 화이팅 진로시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진로시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투와요 감자 약간 으허허허허허허 참 스릴을 즐기시네 이분이 예 갑니다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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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잡아주세요 단독벌이고 예예 예예 그럴게요 아 잠시만 잠시만 안돼 아이고 아 잡았는 아 헛걸 잡았네. 아 죄송합니다. 다시 갈께요. 아 이게 저도 잡는걸 알면 좋을.. 그러니까 예. 이거 누가 좀 알려주시면.. 차푸님 차례때도 그렇고 난쟁이 차례때도 그렇고 됐다. 가자. 저 여기서 기다릴께요. 네. 오 잘하신다. 네 그럼요. 예. 여기서 발판이 돼달라는거죠? 네. 아니 너 가지마. 아냐 잠깐만. 당근 여기다 놔두고. 아 아깝다. 죄송합니다. 이걸 깨야지. 다음 차례들이 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니 거기. 댕청. 너. 아 누가 댕청하다고 그랬나요? 아이 저한테 한소리에요. 저한테. 네. 아 이거 진짜. 아니 뭐. 벌 쓰는거 좋아하세요? 하하하하. 엎드릴빵은 가네. 아 하하. 지각 많이 하셨나보네. 예. 아. 됐다. 가자. 가자. 야 세상에 이런일이 가셔야 되겠다. 이분은. 세상에 이런일이 보내야돼. 예. 저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예. 자. 잡아드릴게요. 잡아드릴게요. 고인물무빙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고인물무빙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됐어.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 여기따 놔두고. 어. 잡았다 잡았다. 아니 왜 자꾸 거기, 거기 좋아하세요? 뭐 좋은 냄새 나세요? 거기? 어, 아니에요. 네, 오케이. 나이스. 올라왔어요. 오케이. 됐다. 됐다. 어, 화이팅, 화이팅. 네, 노란색은 카카오티비예요! 아니, 아니, 방금 화면이 멈춰가지고. 지금 금붕쿠키님이 제가 고인물무빙이라고 하니까 고물무빙이라고. 아, 고물의 무빙. 예, 고물스러운 무빙. 엎드려 빠져들어 계세요. 네, 벌입니다, 벌. 하나의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그렇지, 나이스. 이거를, 아, 이거 놔두고 좀 도와드릴까, 그러면? 네. 잠시만요. 발을 잡으면은 네. 졸다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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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너무!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먼저 보내드릴게요. 먼저 보내드릴게요. 확실하게. 일자로 길게. 네. 됐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으악! 됐다, 잡았어, 잡았어. 가자, 가자. 가자! 잡았어! 아유! 어! 야! 죄송합니다. 잠깐 환자 보고 왔는데 아직 못 깼나요? 네, 환자 더 보시고. 네. 회진 더 돌고 오세요. 네. 자, 2분 환자 추가요! 환자 추가. 네, 명파미님 2분 환자 추가. 네, 됐다, 됐다. 가자, 가자, 가자. 네, 같이 가요, 같이 가요. 명대리 저기, 김대선은. 네. 저거 버리지면. 죄송합니다. 아이고, 네. 버리려고 생각은 안 했는데. 다음 환자. 다음 환자 여기 있어요. 올라올라 올라올.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 야. 저 반. 이거, 이거. 산재 됩니까, 산재? 잠시만요. 아니, 최장 날아갔는데요, 지금. 자, 넘어오세요, 넘어오세요. 그렇지, 그렇지. 넘어와, 넘어오. 예, 넘어오세요. 오케이, 잡았다, 잡았다. 어, 이렇게, 이렇게. 길게, 길게. 오케이, 오케이, 확인. 됐다, 오케이, 확인. 저 다리 뻗고 있을게요. 네. 됐다. 가자, 가자, 가자.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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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아이고, 이씨. 밟아버리시네요. 자, 갑시다. 어, 됐다, 됐다. 손 잡고.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모두 온. 어! 다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발 잡아주세요 발 아니 뭐 머리끄덩이를 머리끄덩이를 머리끄덩이 잡을게요 하도 못 깬다 벌이에요 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됐다 들어가 들어가 저는 여기서 가자 됐다 지렸다 여러분들 감명장 찬양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차프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난쟁아 보고있지? 네 됐다 고인물 무빙 아이고 기쁨의 댄스인가요? 네 땅땅다라라라 땅땅다라라라 됐다 됐다 와 여기까지 왔어 와 대박 이거 쉬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자 자 제발 그러게요 신 자 개 으아아악 깼다 후 아아아악 나이스 벌써 방송 적응하셨네요 네 메인맨으로 갑니다 네 난쟁아 지금 돼 자 명장 예능게임 방송 네 잠깐 우리 핵 핵보스 아니 핵조뉴보스님은 핵보스 핵보스 핵조뉴보스 네 존예님께서는 잠깐 쉬고 어 다른 시참 참가자죠 시청자 시청자 팬이 우리 난쟁이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분 오른쪽 위에 추천과 질차 플러스친구 추가 한번씩 꼭 좀 부탁드리면서 유튜브에 명장TV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채널 보장 자 이제 챕터2 칠리픽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킥해주시나요? 아뇨아뇨 킥 안하고 아 아예 킥해드릴게요 그러면은 네 네네 킥해드리고 자 우리 난쟁아 가능해? 자 우리 난쟁씨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챕터2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보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난쟁아 가능해? 난쟁아 받아줘요 마이크 최대한 가까이 좀 부탁해 난쟁아 자 마이크 최대한 가까이 크게 오케이 자 이제는 네 영원한 케미죠 바로 이제 명장 난쟁 케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쟁 가능해? 괜찮겠어? 마이크 안 들리는데 고 말이 짧아졌네 챕터2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리픽스 시작합니다 칠리픽스 1단계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움직여보세요 난쟁씨 방향키 그쵸 방향키 여기 nen중 지금 잠시만여 첫팀부터 네 돌아가시네요 정시 차리라고 제가 감자깡 그렇지 가 가 가 야봤다 따따따라라따따라라따따라라따따따따라 어어! 아 진짜 야 뭐 뭐하는거야 지금 아니 저 앞으로 가고있는데 그래요 난징이가 제롱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쇼 파이팅 수비 안써져요 수비 빨리와 으아아악 오우 빨라다 이번권 좋아좋아 가자 됐다.됐다.야 가봐.가봐. 그렇지.나이스 야 미치에에에에.網 살았어. 가봐.가 봐. 이 쪽으로 가봐. 나이스.오케이 됐다.됐다.됐다.오케이.야 깼다 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 아이고 나이스 으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 야 막판에 이렇게 돌아가시네요 봐봐봐 그렇지 잠시만 야 빨리 와봐 이쪽으로 와 어 나 몸만 죽어 있는데 빨리와 빨리 빨리 가고싶어요 뭐하는거야 점프를 활용해 점프를 점프함 뒤로 가세요 자 우리 난쟁이가 거의 햄스터 체바퀴 돌리듯이 열일하고 있습니다 네 심심탱구님 어서서 환영합니다 단쟁아 하하 오케이 난쟁이 왔습니다 네 드디어 왔어요 자 이 다음 차프님 대기하세요 그렇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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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갖고와 당근 갖고와 아 당근 뭐 지는거 안돼요 아 지는거 모르지 아이고 아이고 야 그거 나야 내꺼 움직이지마 하하하하 내꺼야 야 당근빨려 아 심생분이 아닙니다 공포게임 좋아하시는분이잖아요 아이고 당근 가져와요 당근 당근 가져와요 가져와야지 네 가져오세요 이거 이거 못배나요 이거 눈사람 당근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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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탱구님 자주 오셔야죠 얼마만입니까 탱... 다시 갈게요 네 자 한참 걸리겠네요 또 느낌이 탱구님 탱구님 추천감사합니다 탱구님 추천감사합니다 아 네 앞으로 자주오실거죠 네 어서오세요 어 이거 다리기처럼 됐네 아 야 여기 못올라가는데 여기 그냥 갑시다 바쁘셨어요 네 어쩔수 없네요 탱구님 오호우우우 나이스 탱uz 깔끔하지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이 좋아요 자 챕터이렇게해서 11클리어됐습니다 12클리 12 смотреть 12 32갈게요 가자 살려주세요 살려와 빨리 아니 뭐하는거야 아 제가 잡아서 멱살ار이케이 해야겠네요 네 멱살 atmos 갑니다 일로와 그렇게 하시면 안아져 이리와 됐다 됐다 오케이 나이스 두람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 네 드랍님 구독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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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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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 가만있어 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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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치지 말고 나 치지 말고 갈기면 안되지 아 나 갈기면 안된다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가란 말이야 어 아 우리 난쟁이가 난쟁이가 아 네 무빙이 좀 필요하네요 네 저도 데려가요 나만 고수야 지금 나만 됐다 올라가자 가자 자 가자 가자 아이 발광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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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렇게 밑에 있을때만 이렇게 다리를 움직여주면 돼 죽어라 오케이 됐어 가자 출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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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이스 아 네 탱구님 사랑합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 야야야 아 잡았어요 제가 잡았어요 아 아 야 그럼 찾지마 아 아 아 아 아 야 있어봐 오케이 엎 으아아 hm 오لا 됐다 됐다 playback 오 뭐야 이상? 뭘 본거죠? 나이스 고린 자 이렇게 해서 레벨 12 챕터도 클리어 됐습니다 잡으세요 잡고 네 출발 자 감자깡 힘으로 갑시다 당당님 어디서 하냐입니다 앞으로 가는거 맞죠? 기분탓인가? 흔들어 흔들어 좋아 나이스 야야야야야야 미친놈아 됐다 잡았다 잡았다 야 혹시 난지가 패드있지? 집에 네 패드있으면 2인플레이 될거야 어 뭔소리야 어떻게 하라고요 패드 키가 있거든 잠시만요 네 아 패드를 하라고요? 응 패드를 할 수 있어 지금 이런식으로 약간 게임 되는거면 어 저만 이렇게 게임 구매하고 차푸님이나 난쟁님이나 어 햇쭈네보스님은 2시간 이내라면 환불해도 될거 같은데요 2시간 이내면은 패드 꼽아봐 저좀 놔주세요 어 뭐야 뭐 어 놨어 움직여? 패드? 아니요 어 야 뭐 꼽았네 패드 꼽았어요 아 패드 꼽았어? 야 뭐야 이거 안되는디요?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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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방향키 해라 그냥 그리려구요 방향키 하고 아 아쉽네요 패드가 이게 키에 있었는데 아 저좀 데려가요 됐다 뭐가 돼요 한참 걸리겠네 하나 아 여기 어떻게 올라가지? 제가 차드릴게요 어 차봐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차는게 답이네요 저는요? 점프하면 돼 거기서 점프 편항 되시겠네 아 기달려요 금방 갈게요 어 빨리와 아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에헤헤 아 네 연애님 아까 4천만 후원하셨구나 어우 4천만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잇 좋아요 네 우리 연애님 감사합니다 헉헉 아 덥네요 아이고 뭔소리야 야 샷건 때리면 어떡해 깜짝 놀랬잖아 난건 난건 아 네 두람림 어서세환이합니다 네 유튜브로 오셨군요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네 아 원격이 아니라 8색 8색이라 하고있어요 8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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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색 9색 8색 11색 9색 8색 9색 앞으로 앞으로 좀 가고있어요 자 잡아 잡아서 그 상태에서 못잡아요? 자 기다려봐 됐 됐다 아이고 야 풀면 어떡해 됐다 아이고 아이고 야 이건 진짜 이제부터는 진짜 고인물들의 세계겠네요 차풍이 큰일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야야야야 막차면 안되지 아 방금 찼어요 얘는 왜 장풍 장풍나오지 얘는? 오케이 나이스 됐다 가자 천천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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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우 다리 굽으셔야죠 다리 놔둬서 뭐하는거야 아 여기서 넘어가야된대 오오우 야 너가 나 차면서 차면서 이렇게 해봐 아 이쪽으로 미는거구나 이렇게 아 나 인줄 알았다 제가 그쪽으로 차드릴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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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아 이렇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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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기다려 기다려 오 나이스 오케이 내일 아침 오겠습니다 뭐라구요? 아닙니다 예 아 잠시만 난쟁이가 많이 감정식인 예 야 이거 어려운거 아니야 점프해 그렇지 나이스 역시 난쟁이 됐어요 출발 오케이 드디어 깼습니다 아 그렇지 나이스 됐다 왜 생겼어요 땅차기 그냥 땅찬상태에서 이렇게 아이고 땅찬상태에서 그렇지 출발 기억이 안나요 그대로 위쪽 기억이 안나는데 그대로 위쪽 그대로 위쪽 출발 가이드 영미 영미 홀 돌지말고 돌지말고 그렇지 그렇지 됐다 아 네 짜증나 한판 깨는데 졸라 힘들어 죽겠네요 예 네 자 출발합니다 네 자 밑으로 왔는데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전진만 하면 돼 그리고 여기서 넘어왔지 봐봐봐봐 할 수 있겠어? 점프해봐 너부터 와봐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올려주고 크아 명장 멱살 캐리했다 진짜 개소리 뭐라고 하하핳 뭐라고 구호 해요 아니요 빨리 오세요 됐다 오케이 나이스 호우 우우오우 reviewed punched 아 으↑ esian wonder ор Shiv Mid cryptocurrencies 아 여기서부터 힘드네요 예 야 그렇게 굴리지 말라니까 가야겠다 저 2명도 못하는데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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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씨 자 이상 중딩의 바라기였습니다 됐다 한바퀴 돌고 그렇지 됐다 나이스 멱살 캐리 오조따리 그렇지 나이스 출발 이쪽으로와 넘어가 다시 시작합시다 자 출발 가자 차푸님은 구매하셨나요 이 게임 아직 안했죠 하신거에요 뭐요 야 거기로 가지 말고 일로와 어 빨리 와봐 와봐 하하하하 야 이거 가면 갈수록 어렵네 차푸님 어떻게 했어요 어 환불해도 될거 같은데 환불 빨리 하시겠어요 아 혹시 모르니까 아직 갖고있어 갖고있어도 되긴 한데 난 죽었어 야야야야야 거기로 가보세요 거기 여기로 왜가 몇시간전에 구매했습니다 아니 플레이타임이 중요한거에요 차푸님 플레이 시간을 몇시간 했느냐가 중요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아 각종 잡게요 각잡는데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렇게 하는게 아니야 야야야야 봐봐 올려줄게 올려줄게 일로와봐 그램키를 컨트롤해봐라 하는데 그램키 아 컨트롤 누르면은 그램이 다 잡아지나보다 컨트롤 누려봐 잡아줘 아니 이쪽으로와봐 아니 일단 방향 위키를 누르라고 그냥 가만있는상태에서 웰코님 사람입니다 어서오세요 그래그래그래 오오오오오 바보하냐 남바보 바보 맞아요 가봐 가봐 잡았어? 컨트롤 눌봐 컨트롤 눌봐 눌렀어요 컨트롤 누르면은 대가리 잡았습니다 대가리 네 갈게요 어 가봐 가봐 아니 잠시만 잠시만 아빠 아빠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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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아 명장님 괜찮죠 어 나 괜찮아 아픔이란걸 못 느끼거든요 저는 가봐 잠깐만 기다려봐 갈게요 아 잡아요 꽉 잡아요 어 잡을게 잡을게 엉덩이 붙들어 매워 아 출발 아니 이렇게 잡지말고 어떻게 잡으라고 어 여기 잡았다 아이씨 이색 저색 칼라풀 갑시다 갑시다 감자깡 아아 야 이거 레슬링 기술 아닌가요 여러분들 거의 뭐 DDT 이런건데 그레이색 발광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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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았지 않았어 너 방금 아 다시 다시 아이고야 가자 잔인해 연애님이 아 연애 아 이 게임 없는 사람들 되겠다 생각하니까 나만 있으면 되니까 여러분들 나만 희생하면 되잖아 아냐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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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나라 우럭 몸 듯 방지게 깨어나라 으어 예 출발 그치 됐다 오오오오오옥 오케이 우와 어떻게했어 너 야 이거 고인물던네 야 뭐야 어떻게됐어 아 야 죽었어? 아니지 저 넘어갔어요 다음 스테이지 아 진짜로 야 같이 가야지 이걸 토끼 좀 그만 중이야 그 내려올때 어 내려올때 뭐 내려올때 발강해서 발강하면서 내려오면 되요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가 안되실거 같으면 다시 시작하자 됐다 나이스 오케이 가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네 됐다 됐다 야 됐다 여러분들 됐다 틱톡님 어서주 환영합니다 미션클리어 네 이렇게 해서 19개가 생겼습니다 자 이제 감자깡 명장님 왜 아까비 너나 아잇 에헤헤이 으음 아 됐다 됐다 올라가야돼 올라가야돼 오케이 푹 꽂혔고 오케이 어 잡았네 야야야 잡은거 아니였어 방금? 안 잡았어요 다음 챕터 들어갈거 동전 생각하세요 그래야죠 그래야 차프님 하니까 차프님이 그 동전 해당 안되더라도 이 스테이 이 챕터부터 할거에요 예 차프님이랑 같이 띠용 띠용 야 올라가 올라가 야 잡는키 유용하네 여러분들 아이씨 죽기 유용하네요? 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 아냐 됐다 어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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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렇지 나이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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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돼 가야돼 그렇지 가자 나이스야 야 야 야 나 꺼내줘 아 아니야 야 아니야 어어어 아 야 그만해 입말 오세요 오세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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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길게 네 나이스 개꿀 여기로 옆으로 옆으로 오케이 나이스 침착하게 됐어요 네 가면 돼 가면 돼 그렇지 야이 좋아요 네 동전이 20코인 됐습니다 아이고 다시 빨리 빨리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됐다 됐다 같이 가야 된다니까 같이 가 같이 가 진짜 같이 가 야 밀지마봐 밀지마봐 오케이 같이 가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기다려야야야 따다다다단단 야야야 아아 같이 가 됐어 됐어 모가지 잡았어 이리야 출발 오케이 됐다 호우 여기도 똑같애 됐다 호우 가즈아 아 야 하지마 하지마 그거 하지마 꼈어요 뭐했어 야야야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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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비 여기 어렵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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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야 가자 아 그 자세 안돼요 낑겨요 낑겨 아 낑겼네 아 돼지 뭐라고? 어허허허 아 저기서 어떻게해야 되지? 저기가 문젠데 자아 넘어갈게요 일단 기다려, 여기서 기다리고 넘어가 으어잍 옷 끈의 힘이 대단하네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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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지도 u 잘 understands 올라가야 돼 그렇지 됐다 제발 올라와 올라와야 된다 안 돼 x3 할 수 있어 야 뭘 기억이 안나요 ㅋㅋㅋㅋㅋ 올라와봐 그렇지 점프를 발 디딜 때 점프를 해 그러면 되잖아 으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야 가만히 있어 그렇지 가 가 이제 가 가 가 여기서 잡아야 돼 여기서 잡아야 돼 야야야야 데리고 가야지 형을 염마 다시 손에 손잡고 그렇지 자 자수 잡아 잡아 다시 으응 잡았다 잡았다 출발 아니 얘도 잡는 키가 있으면 좋겠는데 잡는 키가 뭔지 모르겠네 됐다 자수 잡아 이거 되나 되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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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고 자 여기서 야야야야야 아 진짜 올라가야 된다 형처럼만 해 형처럼만 야야야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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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봐 나봐 점프를 하나 둘 이렇게 땅에 디딜 때 그렇지 잘했어 으응 됐다 가자 화이팅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누가 이랬는데요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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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됐어 됐어 죽음의 개고 앞으로 앞으로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됐다 안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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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 아 제발 야 죽지마 불량 뽑았으니까 올라가 이제 제발 그렇게 하는게 아니야 한바퀴 돌면서 가야지 아니라니까 아 난구멍으로 모르겠습니다 네 난구멍씨와 함께하는 명작 예능게임 방송 네 좋아좋아 자 난구멍이 자 우리 난구멍씨가 많이 예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네 같은 그림이 계속 나오네요 네 야야 빨리 다시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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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이거 됐다 진짜 됐다 됐다 오케 나이스 야야 나야 나 쏟나 아이씨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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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까 하길 아까 하길 잘한거 같아요 아 그래요? 보고 계시니까 지금 했으면 암이었겠네요 예 여기부터는 진짜 고인물이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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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할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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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요 차 아이고 됐다 머리가 아파요 괜찮아 어 그렇지 그렇지 야 누워누워누워누 오케이 나이스 한숨 자고 온다구요? 아잇 음 샷건 때리지말고 자 계속되는 됐다 됐다 좋됐다 됐다 됐다 아닙니다 네 먼저가세요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나이스 가 출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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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자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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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다리 잡고 천천히 정석대로 그렇지 아니에요 차프님 다왔어 다왔어 아니면 차프님으로 바통 터치하겠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번 기회드릴게요 난쟁이한테 하나 잡아요 잡아 잡았어 거리님 추천 감사합니다 차프님도 세번 기회드리고 안되면은 핵준의 모습 이렇게 삼세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 됐다 됐다 자 난쟁이의 은밀한 곳을 잡고 있는데요 야 진짜 진짜 야 이거 한바퀴 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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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란 말이야 봤지 쩜 아냐 더 늦게 아냐아냐 뒤로가 뒤로가 하나 둘 자 이거하면 피카츄 배구도 할수 있겠네 생각보니까 자 난쟁이가 지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돼요 차프님 같이 해야죠 네 일단 환불은 해놓으세요 난쟁이도 그렇고 차프님도 그렇고 여러분들 돈은 굳네요 예 제가 다 지불하고 제가 하면 되니까 자 여러분들 다음날 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아냐 한바퀴 그렇지 바통터치라네 이게 이렇게 가란 말이야 그렇지 뻗으면서 이렇게 봤지 쟤 다리가 그렇게 안우려 아 야야 망했다 이거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야 야 고인물무긴 지렸습니다 아 여기까지네요 네 여기서 당근 하나를 얻어야 되는데 당근 하나를 얻어야 되는데 어 챕터2 아 지금 마무리가 안된거죠 잠깐만 레벨16이지 와 4개 남았네 야 이건 제가 캐리했네요 거의다 그쵸 당근을 11탄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당근 찾으러 가봅시다 이거 눈사랑 코에 있는거 빼가면 안 돼요 내가 아까 했던 멘트 아니야 어 저기있다 어 저기있어 저기있어 아 아 뭐하는거야 못가실까봐 가자 아 이러면 되지 차푸님은 그럼 1단계에서 같이 당근 얻을 수 있게 잡았어요 잡았어 지렸다 야 무빙 미쳤네요 여러분들 가자 철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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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서 다음 챕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7탄 출발합니다 뭐 끝난게 아니에요 끝난거 아니야 가만히 계세요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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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발꽃까지 감사해요 뭐라고 어 어 안돼 가지마 오케이 나이스 야야 아유씨 혼자간 사람의 체험입니다 네 1탄에서 20탄 당근 사냥 좋습니다 어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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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푸님은 난이도 조절 해가지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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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뭘 난이도 조절 난쟁이는 잘할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지 기다려 기다려 됐다 됐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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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엉덩이 잡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네 똥꼬 아빠요 남동하지 마 남동하지 마 그렇지 됐다 가자 출발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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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한번 놔둘게요 혹시 모르니까 아 내가 여기 만일 여기 만나봐 탄다 탄다 여기 타야되거든 잠깐만 잠깐만 아야야 어디까지가 아야 미친놈아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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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기다려 기다려 여기서 올라가면 돼 올라가봐 올라가봐 올라가면 돼 올라가봐 명장님이 저 오오 쳐봐 됐다 됐다 나 됐다 나 됐다 오케이 오케이 내년요 여기서 거기서 돌아 아이치 야 이거 안되겠는데 이거 아 이걸 치고 갔어야 됐네 난 땅이야 난쟁이 리액션 좋아요 예 잠시만 잡아줄게 잡아줄게 거의 뭐 소방대원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소방대원이야 가 올라가 올라가 경에 힘이 부족해요 자 올라가 올라가 아 개지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야 명장캐리 제가 분홍색이거든요 야 이거 내가 캐리했다 진짜 이 자세가 어 어 한번씩 밀어 그렇지 나이스 잘한다 오케이 이리야 낱말이네 낱말 오케이 나이스 좋아요 가자 출발 오케이 여기까지도 괜찮아 여기에서 이제 봐봐 봐봐 姐 잘 보세요 잘못잡아요 안yez게 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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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amazon 오케이 단근 갖고clockwise 가지고와야 돼 이제 맥 수가 갖고와야 돼 당근 무슨 키를 눌러야 되냐 진짜 여러분들 EP 무슨키에요 안 떨어질게 제발 제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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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담그! 갖고 와야 해! 당신이 왜 수가 없어? 당신이 왜 수가 없어? 무슨 키를 눌러야 되냐 진짜 여러분들 EP는 무슨 키에요? 아니 이게 EP가 무슨 킨지 모르겠어 키보드다 눌러볼께요 어 다 눌러봐 R 빼고 다 눌러 R 빼고 R 누르면 안 된다 전략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프트는 제가 잡는 거고 EP는 다른 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R 빼고 R 빼고 아 잡는 키가 있을 것 같은데 키를 정해서 봐봐요 아냐아냐 ESC 누르면 이거네 그냥 가x3 가 빨리 아 이거 먹고 갔어야 되는데 아 아깝다 이거 그냥 올려볼게요 한번 오 좋은 방법이야 좋은 방법이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화이팅 됐다 됐다 안됐어요 아니아니 좋아 아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지 나이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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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밀어밀어 밀어밀어 아 아깝습니다 자 난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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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한계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깝다 아깝다 이거 못돼요 불가능이 아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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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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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가능할까요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아깝다 네 들어왔습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네 다음 레벨 하려면은 또 당근이 필요하네 자 메뉴 볼게요 13탄 13탄인가 보자 그 변경하시고 가시지 뭐라고 당근 짚는거요 그러면 이거 껐다 켜볼게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이거를 껐다가 네 껐다가 잠깐만요 어 네 요거에서 슈퍼버니맨 킬때 처음에 인프창이 그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건 아 여깄다 아 여기서 플레이어2 여깄다 야야 여깄다 여깄다 그랩이 나는 왼쪽 쉬프트거든 오른쪽 컨트롤 맞네 아 오른쪽이에요? 어 오른쪽 컨트롤 오른쪽 컨트롤 이거를 누르봐 꼽스토리 네 출발 잡아 봐 잡아 왼쪽 컨트롤 아니면 오른쪽 컨트롤 눌러봐 안되? 안되지? 네 오케이 안되면은 제가 이것을 다른 키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서 인풋 들어가서 네 오른쪽 컨트롤이 아니라 어 요키 액션키를 점으로 하고 그랩을 물음표로 할게요 액션키가 뭐예요? 몰라 액션키가 몰라 몰라 멘토가 자 차프님이나 네 존예님 할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출발 야 차피나 한번 봐봐 잡아봐 어 잡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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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야 나이스 가자 오케 출발 출발 아니 얘는 발차기가 남다르네 장풍 나가 나도 그런가? 오케이 됐다 됐다 오케 나이스 아 보스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예님도 너무 감사해요 알아봐 주신 분들 감사해요 차프님 그렇지 나이스 유격 야야 발차포 그걸 놔두라고 그걸 놔둬 놔둬 손난 발차포 발사 발사 발 오케 이 위에 당근 있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그쵸 당근이다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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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오케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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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빈 우후 나이스하 너만 오면돼 오케오케 안된다 난징아 안된다 진짜 제발 안된다 어렵게 왔다 난징아 올라가야돼 침에서 올라가 그렇게 쉬면 안되고 그렇게 쉬면 안되고 안된다 난쟁아 난쟁아 가족 생각해 가족 생각해 가족 생각해 가족 생각해 어떻게 울려요 반대로 방향키를 반대로 해봐 가족 생각해 오오 엘리베이터 3층입니다 문이 닫힙니다 엘리베이터 날리베이터 오셨습니다 날리베이터 가자 그렇지 됐어 됐어 문 열어 문 열어 그렇지 됐다 그렇지 예 당근득템 성공 개꿀잼 18탄 가겠습니다 자 술발 하하 하도 웃어서 여러분들 머리 아프지 않으세요? 아 야 머리가 아프네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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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호호 머리가 꼈어요 머리가 꼈어 머리를 빼 머리를 아 아 배고프다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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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빨리 와 진짜 빨리 와 저도 가고싶어요 다시 아이고 감자깡 다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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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라면 먹고싶다고 아 아 배고파 아 라면 헉헉 어 잠시만 할수있어 할수있어 날리베이터 날리베이터 그 밑에 길 없나 이거 안돼요 니은자도 내야돼 네 길이 있네요 저승길 아니 와 빨리 방금껏 엘리베이터로 올라갈수있었는데 그렇지 오 대박 야 너 어떻게 했어 거기 갈기면 돼 갈기면 돼 으으으으 똥꼬야 아 내 똥꼬 가자 안돼 안돼 됐다 할수있어 할수있어 도와줄게 도와줄게 간다 아 간다아 명경이 명경이 찔리면 안되는거 찔렸는데 아 조심해야지 됐다 살려주세요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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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게 이게 크흑 다반사네 그냥 사망다반사 오케 내가 잡아줄게 말로만 하핳 말로만 말로만 나와야 나와 아이쿠 아이쿠 올려줬는데 어 잠깐만 나 끌고가봐 아 그거 안들게 아 예 후우 후우 쳐줄게요 됐다 됐다 야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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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나이스 오케이 어 잠시만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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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야 나이스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와 아 이거 눈사람에 아 넘어가 넘어가 그렇지 그렇지 화이팅 화이팅 아 제발 야 진짜 제발 날레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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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이거 니은자도 되야된다고요 아니아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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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핫 하핫 공쳐버리기 아 라면 먹고싶다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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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아 가스어어어 나이스 람쟁 잘했어 나이스 나이스 네 이렇게 해서 25가 됐고요 다음 스테지를 못 하네요 스테지가 몇 남았냐면 2개남았습니다 자 이제 14 스테지 갈게요 출발 14에서 당근먹기 그 위에요 당근이 다시 해야 돼 다시 제가 갈게요 아 맞다 너도 잡을 수 있지 이제 출발 난사원 저 저 저 좀 쳐주세요 아 제가 쳐드릴께요 오 올라왔네 다시 준비해 준비 좀 더 아프다 다시 기다려봐요 기다려봐 아 까비 가자 쳐줄께 아 까비 당근 뭐라고 이마트에서 사면되는거 아닌가요 아이고 아이씨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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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가라 남증몬 그렇지 아 왕뚜껑이나 육개장 생각난다 와 배고파 죽겠다 아 네 네 왕뚜 던져 던져 그렇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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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토스 받아야돼 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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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다 야 받아 받아 아 야이씨 치지 말고 야이씨 구인물 됐습니다 여러분들 야이씨 구인물 됐습니다 여러분들 구물됐습니다 구물 출발 출발 그렇지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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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잡았다 잘잡았다 아이고 출발 아 잡게 잡았대 할 수속해 할수있어 할수있어 난차 할수있어 외마디 비명 야 와와바지봅 종 NI 아니 난쟁아 맹쟁이 올라 가봐요 얼마나 잘한것집 shop 그래 봐봐봐ilon 샤이 콩냄새 나요 저리가요 똥냄새 뭐 똥냄새 야야 나 떨어지면 죽어 이거 나 지금 안돼 기다려봐 손부터 손이 나쁜 손 됐네요 아 손부터 넣으세요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흔들어봐 잡았어 잡았어 번호 좀 알려주세요 혼자 오셨어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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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제가 혼자서 갈게 네 혼자서 다 망 됐다 됐다 가 가 가 가 가 가 가방 올라가라 할수있 야 이씨 할수있다 잠시만 또 왼쪽으로 안기기기 하긴데 그렇지 나이스 안나이스 안나이스 가방 가방 그렇지 나이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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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믿는다 난쟁!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샷. 난쟁 믿는다. 믿지마요. 아 아파. 아이씨. 아니 뭐하세요? 안되겠다. 차프님 수입시키겠습니다. 차프님을. 아니 명님 죽지만 마요. 알았어 알았어. 죽지 않을게. 아 얇은 면. 나이스샷 살았다. 야 빨빨빨빨빨. 와 너만 먹는데 너만. 아이씨. 아파라. 그랩을 하지 말고 이거 점프를 해 그냥. 그랩 안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애들이 저들 너무 좋아해요. 아 우리. 가시들이 난쟁 좋아한다고 또 이렇게. 예. 간다. 저세상도. 갔습니다. 야. 다시 다시. 출발. 가자 가자 가자. 그렇지. 잘했어. 그렇지. 왜 왔어. 아 명장님이 올라가봐요.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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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뒤지면은 안되고. 와우. 이렇게 뒤지면은 안되고. 와우. 대잡은데. 얘를 잡으면서 올라가면 되네. 고인물. 아. 이렇게 뒤지면은 안되고. 와우. 와우. 대잡은데. 그렇지. 얘를 잡으면서 올라가면 되네. 야. 고인물. 아. 이렇게 뒤지면 안되고. 아. 아. 가만히 있어. 제가 올라갈게. 오케이. 해봐. 해봐. 됐다. 됐다. 야. 가 가 가 가. 대단히. 그랩. 우리 그래. 아. 아. 그만 죽어요. 됐. 아. 쒸. 아. 쒸. 됐다. 됐다. 나 살았다. 야. 빨리. 너만 하면돼. 너만 하면돼. 그렇지. 야.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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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다 난쟁이 난쟁이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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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나이스 좋아 됐다 됐다 야 저 잡아 저 잡고 저 잡고 항아리 2탄 같네요 항아리 2탄 됐다 잡았다 오케이 나이스샷 출발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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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만 안돼 점프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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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녹으면 안되지 누가 보면 우리 많이 짠해 보이겠네요 됐다 나이스 나이스 가면 돼 가면 돼 안돼 안돼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와 됐다 야 진짜 이거 못하면 안된다 다왔다 다왔다 이거 야 난쟁캐리 26탄 26개의 코인 19탄가능합니다 이제 자 2챕터에 19탄인데요 가자 지옥으로 아 고렇게 먹고싶다 고렇게도 맛있는거 땡겨 야 이거 갈겨야돼 야야야야 처음에 이거 갈겨 그렇지 너부터가 이렇게 그렇지 아니 봐봐 먼저가요 이렇게 가고 다시한번 이렇게 가고 침착하게 아 빨리 좀 가세요 아 아이고 아이고 으로 갈 거예요 갈고 가고 가고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네 나이스 토스해줬죠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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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자 차프님 이제 감이 좀 오시겠죠 빨리 차프님 해드릴 수 있게 3챕터가 준비되야됩니다 아 야씨 네? 차프님 네 네? 네 라고? 야 뭐하는거야 왜냐면 저기서 못가요 너무 힘들어요 저기 너부터 해봐 출발 기다려 기다려 나 잡고있으니까 괜찮아 차도돼 그렇지 모임물무빙 가자 나잇샷 저 내려가다 다시 올라갈게 오케이 됐다 여기서 아 됐다 아 여기 설마 저거 던져줘야되나봐 아 야야야야 뒤로와 뒤로와 뒤로와봐 눈사람을 잡아서 던져야되나봐 여러분들 야야야야야 눈사람을 제가 올라갈게요 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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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올라가 봐 야이씨 모가지랄 야 야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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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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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렇게 된 사람 야 이거 가봐야겠다 그냥 다시 올라가자 가자 감자 깡 아이씨 명장에 이렇게 합시다 뭐 한 명은 저기서 기다리고 장마님 어서오세요 한 명이 떨궈줘요 뭘 무슨사람을요 아 지금 다시하자고 네 아이씨 괜히 열심히 했네 가세요 아 저 데리지말고 자 나부터 와봐 출발 출발 내가 떨궈달라고 오케이 네 알았어 이거는 저 붙잡고 있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나잇샷 여기서 하나 둘 점프 나이스 나이스 됐다 됐다 오케이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되겠다 아 야 어떻게 하나 떨어져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뭐 여러분들 그죠? 그렇지 나이스 야 이거 어려워 저 앞으로 가서 해 그냥 제가 떨궈께요 아냐아냐 그렇지 가가가 그렇지 출발 오케이 여기도 떨궈줘요 아니 그게 떨궈지는게 되나 그게 됐다 오케이 아 이거 어려운데 어 헉헉 헉헉 암 걸린다 거의 양악선 양원 양투인데 어 야야야야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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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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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라 잡아라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킥 야 오버이드 킥 좋았어요 잡아야 좀 잡아 야 갖고와봐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다시 다시 안 돼 좀만 더 좀만 더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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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도와줘 도와줘 야 빨리 빨리 안 돼 너무 무거워 이거 아아아아 야 어렵네요 아 뭐하는거야 피지컬 토끼가 아까보다 살이 좀 빠진거 같네요 아 토끼 고생하는게 티났나요? 자동 다이어트네 예 나와 아이 차 빼 차 빼 빨리 빨리 오케이 나이스 떨궈요 떨구기 전문 아니겠습니까 됐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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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빨리 빨리 넘아놔 넘아놓으면 돼 오케이 오케이 갈게요 제발 야 형 브레이크 가자 오케이 와와와와와 와서 올라가서 이거 잡아주는거다 알았지 올라가기까지 해 나 가만히 있을테니까 뭐해 아 이런 청종수를 봤나 예 1급스네요 고인물이 아니야 고인물이 아니야 올라가 그냥 나 무샤 올라가 그렇지 나이스 자 올라가서 잡아야된다 아 젠장 명장 좋아 좋아 나이스 잘했어 할수있지 일어서서 그렇지 나이스 잘했다 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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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자 야 야 졸라 어려워 이거 아 야 올라가야지 올라가서 받아야지 올라가 그냥 올라가 그렇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서 이쪽을 바라봐야지 올라가서 그렇지 돌아 돌아 이쪽을 보게끔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kinda 일반 중 상받아 라운드 記 그래요지마 이르지마 동월 원이 다 여기 오나 얼이 이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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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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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갖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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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가봐 가봐 명지콜로 갑시다 피지컬 누가 누굴 던져요 아하 진로신님 사랑합니다 어서오세요 아 거기도 못 올라오시면서 뭐라고? 오 좋아좋아 여기서 우리가 점프를 해줘야돼 안좋아요 아이씨 다정가봐 아이씨 아아 됐다 한숨 뭐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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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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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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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눈싸움 좀 어떻게 해봐요 아이씨 자아 두판남았거든요 핵조녀보스님 조녀님 대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차푸님 아이씨 아니요 네 온점 뭐야 온점 아이씨 발골 나가시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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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봐봐봐봐 여기서 우리가 구름에 날 수 있어 발골 나갔으면서 오다구요 하하하하 어려워 보인다구요 네 보는거로 돼지 만족하시죠 오케이 됐다 야 됐다 너만 오면 돼 너만 오면 돼 진짜 저 눈싸움을 던져줘야죠 아냐아냐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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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싸움 때문에 계속 애먹잖아 빨리 됐다 됐다 야 집중해 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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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할 때는 휴우 휴우 사람이 다 똑같지 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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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고 봐요 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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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박기 굴네 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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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침착해 하나 추천 감사합니다 일단 잡고 잡고 아이씨 아 네 다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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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간다 아 나와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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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더 낫겠는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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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 가 글로 가 글로 가 잡은채로 글로 가 아니 잡은채로 가라고 잡은채로 어떻게 가요 안 움직여지는데 제가 잡고 있었네요 네 가자 가자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빨리와 하하핳 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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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추도 합니다 휴우 그렇지 야 발을 뻗어 뻗은채로 아니 각이 안나오는데 어떻게 뻗어요 뻑 뻗으면은 걸친다니까 뻑 눌러 그렇지 그렇게 그렇지 바보야 멍청아 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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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 휴우 여기 요 Di vote 은 휴우 파메 휴우 휴우 우 핳 주 move ve 저 당근 씨앗 좀 뿌리러 네 자 안되겠네요 우리가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자 19탄이거든요 자 챕터 2는 여기서 살짝 끊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명장TV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채널보장